지연이 오늘 할거는 뭐다? D에 23으로 뭐 묻고 답하기? 요일 묻고 답하기니까 요일 스펠링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요일 정도 스펠링은 쓸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일을 묻는 표였네요 준비됐나요? 잠깐만 What day is today? What day는 못듣는군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toda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다 요일이 궁금할 때 오늘의 요일이 궁금할 때 뭐라고 묻는다? What day is it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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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What day is it today? 오케이 몇 시? What time is it now? 지금의 시간을 묻는거죠 그건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요일? What day? 무슨 책? What book? 무슨 색? What color? 와 성모 맨얼굴 겁나 오래간만에 본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안좋아 오늘? 뭐? 뭐? 뭔 일 있어? 뭐? 오래간만에 해서 막 하고 오니까 너무 싫어서 죽겠어 오래간만에 해서 막 하고 오니까 너무 싫어서 죽겠어 뭐? 왜왜 어디 아파? 뭐? 왜왜 어디 아파? 뭐라고요? 뭐라고요? T U E R D A Y 오케이 그래서 얘가 어떤 소리난다? T U E R D A Y T U E R D A Y T U E R D A Y T U E R D A Y 화요일이 언제부터 T U E R D A Y였어? 예 봐라 초등학교 6학년이 화요일을 묻은바 오케이 좀 이따가 Tuesday 10번쓰기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당연히 Tuesday는 T U E R D A Y Z 소리가 나야될거 아니여? T U E D A Y T U E U E Z 과연이다 좀 이따가 Tuesday 10번 써주세요 계속해서 지금 시간은 몇 시인가요? 오늘 뭐였더라? 그것은 무슨 색깔인가요? 그것은 무슨 영화인가요? 그것은 무슨 책인가요?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요? 뭐라고요? It's Friday Friday 어떻게 써요? F-R-I-T-A-Y Frida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더라 What day is it today? 해도 되고 What day is it today? 무슨 요일이야? 해도 되고 오늘 무슨 요일이야? 해도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일 묶기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엔 It's Saturday It's Saturday 셋테스데이야 셋테스데이 토요일이 셋테스데이 오케이 그래서 토요일도 열 번 쓰기 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나머지 요일들 월요일 Monday Monday 쓰기 What day? Tuesday 종일 오케이 그 다음 무슨 일이야? Wednesday Wednesday 웬스데이 Brussels 일 수요일이야 수요일 어떻게 써 오케이 맞아 그래서 웨데스데이야 웨데스데이 오케이 수요일도 열 번 쓰시구요 오케이 목요일 뭐라구요 트라이데이야 목요일이 그래 어떻게 써 어떻게 써 허리에 웨데스데이 너 어떻게 써 자 그럼 할 수 없다 뭐 해야 되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리내면서 씁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알지? 노래 불러봤지? 안 불러봤어요?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일요일부터 돌래 후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이죠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뭐라고?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뭐라고?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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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오케이 소리 내면서 씁니다 알겠습니까? 스펠링 다시 모르겠는 거 확인하시고요 알겠습니까? 참 그리고 너한테 낸 숙제 있잖아 숙제 주셔야지 근데 그 숙제를 했는데도 스펠링은 틀리시네요 그쵸? 그 숙제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스펠링 했을 때 틀린 문제가 있으면 A4용지에 3번씩 쓰겠다 어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안 했어요? 어? 어 오늘 한 거 오늘 요일 쓰기 할 때 이렇게 요고대로 했어요? 했는데 깜빡한 거예요? 어? 아니 오늘 오늘 요일 쓰기 연습했냐고 집에서 어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했어? 어 근데 깜빡한 거야? 그거 가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니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썼잖아 니가 어떻게 하겠다고 썼어요 이건 니가 쓸 때 틀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언제 얘기를 하는 거야? 학원 와서 시험 치고 나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학원에 와서 칠 시험이 준비가 되나? 이거는 스펠링을 쓸 때 틀린 문제가 있는 건 니가 집에서 연습할 때 어 내가 한번 오늘 토요일 한번 써보자 이러면서 썼어 쓰고 나서 내가 클래스 카드 확인 받았더니 틀렸으면 그때 어? 소리 내면서 세 번씩 써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학원에서 치는 시험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을까? 학원에서 시험 치고 나서 이거 하는 건 뭔 소용이야? 어?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니? 어? 예습할 때 니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복습? 물론 복습도 좋지 근데 예습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니가 쓴 거는 복습할 때 이렇게 한다고 쓴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하세요 그리고 예습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제 사그러워 imagem 소용使用 다자마자 아 fe 삼소년 Suppose dois å 아 케 wheat